대한민국. 이게 참 한국은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집단주의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문화를 갖고 있고 우리 자체가 유전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말에 우리가 남인가 우리가 남이가 이런데 아니 우리가 남이죠. 우리 옛말에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우리가 남이지 그게 바른 건데 우리는 통상 우리가 남이 가를 좋은 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1990년대부터 저는 한국 사회가 이게 생각 때문에 참 앞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본래 한국의 여러분들 그 소위 문화적 원형 유전자 구조는 집단주의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근대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조금 이렇게 휘석이 됐는데 한 민족의 한 사회의 원형이라는 것은 용수출과 같아서 여러분들 가난하거나 이럴 때 가난을 극복하겠어요.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원형으로부터 원형을 억제할 수 있지만 가난 극복이라는 그런 과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급속하게 원형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생각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집권을 하게 되면 기본 사회를 구현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생각이 기본 사회가 옳은 것 같으니까 기본 사회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참 한국인의 희극하고 비극인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서양 사학을 하신 분이 아마 이분 지금 이제 배민교수 부산 외대 지중해 지역은 서양 사학을 하셨네요. 19세기의 영국의 의로사 같은 걸 연구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영국의 의회민주주의나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서울대 서양 사학과에 계셨던 박지향 교수의 책들도 아주 주옥 같은 책들이지 않습니까. 소위 영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룬 책인데 이제 영국의 근대사를 공부한 거죠. 이제 한국사 교과서가 워낙 좌편향적이니까 이분 배민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좌파지향적인 교과서도 나오고 우파지향적인 교과서도 나와가지고 시장에 서로 경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좌파 언론들이 극단적으로 인신공격을 해가지고 우파지필자들이 생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제가 딱 한 게 있죠. 지금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한 80년 가까이가 지금 되어가는데도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게 되면 국사학교는 어마어마한 좌편향적인 여러분들 그런 사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그 교과설도 보면 정말 기가 찰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기술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쇠내를 시키고 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산업화와 민주화를 잘 만들어낸 국가에서 완전히 역주행 태형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한국의 국사학교 이런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세상을 반드시 한반도 남쪽에도 만들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엊그제 한 분이 이런 방송을 보고 글을 남겼더구면요. 남북한이 다 비슷해지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이 부유하지 않으면 삶이 부유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한국의 의료 사태도 생각이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멀쩡한 의료를 완전히 박살 내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죠 박살 내면서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을 정말 생각 반듯한 생각을 못 가지면 삶이 꼬일 수밖에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라는 것이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부라는 것이 무용의 것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게 되면 오늘 이 배민 교수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본인이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개인의 성장 역사고 그다음에 자유가 확장되는 역사고 기본권이 신장되는 역사로 제가 역사를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의료 사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젊은 의사들에게 본인이 할 수가 있으면 본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나라로 떠나는 것도 괜찮다 굳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싶지 않다 거기에 여러분들 아주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건 개인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개인 중심으로 개인의 발견 류건일 선생하고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류건일 선생하고 제가 연배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류건일 선생 입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개인의 발견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 연배 보기 드물게 개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런 성향을 갖고 이런 평생 동안 언론사에 계시고 했으니까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사셨겠다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집단에 매몰되지 않고 개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기 때문에 19세기 영국사 의학사상사와 의로사를 전공하는 서양사 연구관 그러니까 19세기 영국사를 여러분들 연구하니까 대단히 뭡니까 자유주의적 시각이 강하고 본인이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하네요 저는 우파 자유주의 시각을 가진 한국인의 한 사람입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저는 개인주의의 중요성을 지금껏 정당하게 저에게 허용된 공간을 10년 넘게 발언해왔습니다 시장과 개인을 중심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뜻입니다 한국사에서 저의 이런 우파 자유주의 시각은 좌파에 의해서 친일파 혹은 뉴라이트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사상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득을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우연히 그를 보다가 배민 교수 젊은 분이 시장과 개인 중심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시장과 개인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을 본인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반갑기도 하고 좀 애잔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계사를 볼 때 시장의 확장사 개인의 발견사 개인의 기본권이 확대하는 역사 그게 세계사 국사로 보는 겁니다 개인이 여러분들 꽃을 피우고 개인이 기본권이 되고 확장이 되고 하는 것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그런 사람을 우파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개념을 사용하는 거죠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나라가 번영될 수 있고 좀 더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남북한이 비슷하게 되는수록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의 확장사 기본권의 확장사 나는 현재 일부 좌파 언론에 의해서 일제 착취 안 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사태 등 선정적인 내용으로 악마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분 말씀은 사상도 시장이니까 우파 지향적인 고등학교 교과서도 나오고 좌파 지향적인 교과서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경남 통영 출신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충무고 사람들은 시골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은 본인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개 유소년기에 형성되죠 학업을 위해서 다른 도시로 떠나기 이전 유소년기에 통영 상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제 아버지가 작은 어장을 했기 때문에 어입입니다 어입을 했기 때문에 통영에 여러분들 일본인들이 아주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남동 과거에는 구중심지였죠 거기에 일본인들이 남딘 가옥들 적산가옥이라고 하죠 적산가옥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태락해가지고 없어졌지만 유소년기를 저는 대개 일본인들이 남긴 적산가옥 다다미빵이라든지 목조 건물에 친구 집에서 놀러가고 이렇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게 아주 선명하게 이런 기억에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인들이 여러분들 대개 건대의장법 어로법들을 대부분 다 섭득해가지고 해방이 되면서 그걸 고스란히 한국인들이 다 이어받은 겁니다 멸치를 잡는 방법 참치를 잡는 방법 그다음에 여러분들 모구리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산소통을 쓰고 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해조류라든지 멍게 같은 걸 따는 그런 업종 그러니까 한국의 공업화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의 업 역사는 일본인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근대 형식의 모든 의로법이라는 것 의장 고기를 잡는 방법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일본인들이 전수해 준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뭔가 그렇다 해가지고 일본을 찬양하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닌데 그게 역사적 사실이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즐겨 먹고 신라면이니 아니면 삼량라면 삼량라면은 정통적으로 뭡니까 일본인 기업인들이 불쌍하게 이런 한국 사람들을 생각해가지고 삼량식품의 여러분들 창업자 않게 그냥 수프 만드는 기술을 그대로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을 불쌍해가지고 한국의 모든 여러분들 민법 형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공장을 돌리는 모든 기술이나 이런 것이 다 일본에서 전수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오늘의 철강 오늘의 반도체 오늘의 가전 오늘의 자동차 그러니까 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 지금 여러분 80년이 지나가지고 한국의 gdp 1인당 gdp가 일본과 맘먹게 여러분들 돼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도 친일 몰리를 하고 친일파를 낙인 찍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나는 정신병리학적으로 환자라고 보거든요 환자 망상증이 걸렸거나 아니면은 무슨 의사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정신구조를 정신의학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한지 한번 여러분들 글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8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현대 일본인들한테 자기 할아버지 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사과라고 그냥 그냥 떼굴떼굴 굴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기가 찬 정도가 아니고 그냥 내 입에서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조선 사람이 모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전부가 다 여러분들 일본이 가져온 거 아닙니까 저는 특히 그걸 심하게 느끼는 것이 그 당시에 경남 통영이 여러분들 거의 업기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항구로서 그 여러분들 항만에 있는 그런 경매하던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세간 건물 그런 게 전부 다 뭡니까 지금 어제 일처럼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듯한 생각의 털을 못 가지게 되면은 평생 동안 고생을 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나라가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여러분들 생각의 틀이 거의 19세기나 20세기에 머물러 가지고 나라를 역주행시키고 퇴행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들의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사람도 많고 그들이 선거까지 장악해가지고 나라를 이제 실험대에 올릴 테니까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오늘 굉장히 반듯한 분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